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최애 남출, 저희 HOT 최애 강타 씨와 동갑이신 토음 아저씨, 차미 언니를 모시고 질문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제. 질문 마음껏 해주세요. 네. 자, 여긴 어딘가요? 너희 집이에요. 왜 오신 건가요? 너 보러 왔어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소라가 호스트를 너무 잘해줘서 아주 편한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돌싱글즈 질문을 좀 해볼게요. 돌싱글즈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쇼니랑 아일린이라는 제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이 작년에 시즌3를 보다가 저보고 미국 편을 하니까 지원해보라고 한 번 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좋은 친구들이네요. 벤쿠버에 사시는 김희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다시 칸쿤 J1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건? 명상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왜요? 네, 명상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싱글즈 나온 부분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은? 소라랑 데이트한, 보트 데이트. 그때 진짜 마치 영화 속 주인공,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드론도 떠나니고, 다른 카메라 크루들, 보트들도 있고. 관종이랑 카메라 많아서 좋았어요. 그때가 이제 관종이 시작되려고 했던. 그때 시작된 거예요? 원래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관종 싫어했어요. 아, 그랬어요? 돌싱글즈에 다시 출연한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부분은? 한 500가지 있어가지고, 시간 관계에서 한 번. TOP2만? 첫 날부터 소라랑 지수랑 삼각 양다리? 뭐, 그 두 사람만, 너희들만 괜찮다면? 근데 뭐,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해도 다 편집됐을 거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거라. 너무 늦었네요. 그렇죠? 뒤늦은 후에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 방송에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너무 많아서, 시간 경계에서 한 번 생각해요. 뭐야? 방송에서 원래 본인의 모습대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아쉬운 거는 농담,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장난치고 이렇게 농담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 South Deprecating Jokes,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데. 본인을 나가리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유머가 좀 잘 랜딩이 안 됐네요. 우리 친구들은 다 웃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쟤는 왜 나이 들어가지고, 맨날 우는 소리하고 그럴 수 있죠. 멤버 중 누구랑 가장 친한가요? 다 친해요. 다 친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 착각할 수는 있는데, 난 다 친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엄마니 아빠냐 뭐, 그거 고르는 것 같은 거라서. 저는 딱 엄만데. 엄마 아빠 둘 다 좋으신가 봐요. 네, 엄마 아빠 둘 다 좋았네. 돌싱글즈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 궁금해요. 관종이 되어간다는 거? 피카츄에서 라이츠 정도 된 건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포켓몬 몰라요? 포켓몬 아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차피 관종 될 거, 건강하고 건전한 관종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건관종. 우리 건관종 하면서 살기로 했잖아요. 이게 오빠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네,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최취피트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트레이드마이크 해요. 그래요?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부자세요? 너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다. 마음이 부자. 이게 진짜 많이 들어온 질문이에요. 연봉이요?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올라온 거예요. 너가 물어본 거지. 아니야, 진짜 있어. 보여줄게. 나 여기 인서트로 넣을게요. 월급반은 종업반이 아니라서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공부를 잘하셨나요? 고파스의 미래에셋 박현주 장학생이, 였다고 소문 다 났는데. 이미 질문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 자랑이 뭐. NBA하러 갈 때,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 장학세단에서 10만불 받고, 2년 학비가 그걸로 됐죠. 그래서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부럽네요. 저는 NBA 내 돈 내다는데. 돈 잘 거잖아. 중국어 하실 수 있나요? 좀 해? 좀 하지. 중국 팬들을 위해 중국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입니다. 세 번째는 못 알아듣고, 마지막은 한국인이에요 이거. 오케이. 무슨 장난? 장난? 네. 죄송합니다. 사실 워드 종룡은 또 있고, 어. 2010년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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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시는 커리어에 들어가신 계기, 본인 회사를 차리신 과정 좀 설명 부탁드려요. 내가 막 말하고 있어가지고 너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런 재미로 하는 거야. 그래. 이건 예능이거든. 그래서 질문을 못 들었어. 뭐라고? 이 지금 하시는 커리어에 들어가시게 된 계기, 그리고 본인 회사를 차리신 과정 좀 설명 부탁드려요. 아. 아 이거 좀 지루한데 빨리. 2012년 그 NBA 졸업할 때, 그때 기회가 돼서 그 앤버펫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직접 들었던 게 그냥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직업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지금 하는 그 투자일, 그냥 아주 조그맣게 그냥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워런 버펫도 만나보셨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분들께 투자 관련 팁이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뭐 프로든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든, 남들 다 우르르 막 사고 있을 때, 그때 안 사면 투자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지금 부동산 사는 게 좋을까요? 아무도 안 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찾았으면 사세요. 아, 맞다. 돈 있으시면. 없네요. 투자 전문가로서 내년을 어떻게 보시나요? 힘듭니다. 뭐 내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좀 약간 한국적인 질문들. MBTI, 생일, 혈액형, 종교. ENFP, 2월 7일, A형. A형? 그리고 종교는 없어요. 근데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모스크든, 어디를 가서도 무릎 꿇고 눈 감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아주 행복해요. 어쩌다 라스베가스에 살게 되셨나요? X가 라스베가스에 직장을 구해서 여기로 이사를 갔고,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니까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아, 뉴욕에 사셨어요. 저는 사실 벨가스보다 뉴욕에 훨씬 더 오래 있었어요. 질문 중에 뉴욕에 써클 클럽 많이 가냐고 나왔는데. 음, 거기서 엑스 와이프를 만났어요. 내 얘기 안 했나? 저는 홍대에서 만났다고 들었는데. 아, 거기서 만나셨구나. 한국 사람이 아닌데 무슨 홍대였어요. 홍대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랬던데. 아니구나. 오케이. 벨가스 살면 좋은 점 추천하시나요? 좋은 점 진짜 많아요. 일단 되게 건조해가지고 무릎 관절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무릎 쑤시고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스테이 인컴 팩스 없으니까 세금. 그리고 물가스하고. 그리고 많이들 놀러오세요. 베가스는. 그리고 직항이 되게 많아서. 정말 친구들 진짜 베가스에 와서 항상 외롭지가 않아요. 대원 외국 고려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발음이 교포 발음을 따로 연습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교포 발음이신가요? 시작은, 계기는 원래 일단은 제가 원래 말이 느리고 어늘해요. 알다시피. 영국에 1년 동안 어학 연습을 갔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 교포 친구들이나 뭐 조기 유학한 친구들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그 뒤로 소개팅 같은 거 가면. 영어는 그래도 뭐 왕연수 같던데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한국어를 망가뜨리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팅 나가면 짝퉁 교포 별명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약간 뭐 공감식으로 하는 얘긴데 그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잘 먹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영어 공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고대 동문이시라면서 민족 고대 FM 부탁드립니다. 아니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나가리라는 말이 보통 이제 우리 때 그런 FM 같은 거 하면 소리 질러서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다음 판을 기대하세요. 이거 알아요? 오빠가 해줘서 알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서 난 나가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FM 잘 못하니까 나가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나한테는 그냥 그렇게 크게 이상한 뜻이 아니었는데. FM을 잘 못하셨다. 대원 외고 후배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다 멘탈이니까 재밌게 사세요. 이제 멘탈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이민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멘탈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랭귀지벨이 언어 장벽이 있는데 사람은 어딜 가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잘하면 잘해주거든요. 멘탈로 하기 쉽지 않았던 게 있다면? 거의 없는데. 매칭이 안 되네요. 음 공중부양 한 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요. 무슨 공중부양이? 뜨진 않더라고요. 명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명상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명상은 저는 진짜 23분이라도 하고 친구 화장실 갔을 때도 하고 하루에 한 4, 5번 정도는 그냥 해요. 캄쿤에서도 하루에 3, 4번씩은 했던 것 같고 이걸 막 20분, 30분씩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그냥 되게 짧게 1, 2분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1, 2분 하다가 나중에 보면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 왜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연애 관련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우리 나가리 대표님.